복숨 한 발 조각력 웃음 핵폭탄 NG 스페셜 개성 만점 별별 NG 닭살 커플들의 풀어온 손 닦아주기 손 씻고 약도 먹읍시다 웃어버린 이유는? 아니 물이 없어 어떡해 내가 이렇게 받을까? 제시도 손 씻고 제시도 제시도 뭐야? 물을 뿌렸는데 내 발이 여기 있는 일이 나 진짜 나 이 오빠랑 멜로 못하겠어요 연인들의 피스코트 업어주기 정말인데 엄마 아빠가 업어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더 무서워 저 낳고 나서 저 낳고 나서 내가 대기 내려가서 내가 무거운 건 아니겠지 액션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품이 있게 돌아서는 한효주 종금이 그 아이 방이라도 살펴봐야겠네 아 잘못 돌았다 인생은 당부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네가 나한테 꼭 화가 난 듯한 박기웅 도로 가져가야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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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말 없는 칫? 어머 이거 어떻게 아 아 아 이런 기분이 처음이다 말을 타고 멋있게 등장한 연기자 나는 생각하지 저기 여기 쥐구멍 있나요? 아이 김성수의 지저분하게 샐러드 먹기 아 아니지 나 깐고 싶어 재도전 아 채소를 열심히 고르는데 갈게요 자 잘라볼게 아 아 아 오늘 치면 다 구겼네 게살을 맛있게 먹어야 하는 이손호 게살을 맛있게 먹어야 하는 이손호 어때요? 되게 맛있죠? 음 게다리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음 게다리에서 고기 맛이 나는데 게살은 나의 적이야 꼬인다 꼬여 대사인지 저기 이보기 만점 연기 이형석 무슨 말인가? 아부엄마께서 시름판과 괴... 아 괴울까가 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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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풀기도 만점 고난도 연기 나무에서 점프 여기서 배웁니다 전하 전하 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NG 제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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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홍덕이야 어머니 급하게 뛰어오는 김윤석 죽었습니다 어머니 중전이 중전이 지금 방 중전이 방금 스물거다 지나친 흥분은 대사에 해롭습니다 다정다감한 모습에 이천이 왜 토하다 안 해요? 왜 토하다 안 해요? 어? 안 토하고 뭐해요? 안 토하고 뭐해요? 안 토하고 뭐해요? 안 토하고 안 해요? 어떡해 난 바꿔말하기 덜인 왜 저기 저기 동백아 명곡을 요청하는 김영호 그런거 만들어가지고 좀 여친 질이야 좀 줘봐 인간아 응? 그니까 헤에 헤에 아이 미안합니다 이건 연습이었어요 여기서 민은 님이 10N 이를 방해하는 님이 4N 이니까 공식 만능 엄친아 김현중 이 분의 제시량은 2kg 그리고 A는 2분의 10N 2는 2는 그러므로 A는 3M 퍼 셋트 제곱 오오 아 재미있었네 아 재미있어 아이 뭐 시간은 많으니까 괜찮아요 제일 시도 2분의 10 마이너스 4 A는 2분의 6 그러므로 A는 3M 퍼 셋트 제곱 아 똑똑해 보이기 너무 어렵다 근데 제 것 되게 달아요 지금은 수박 맛으로 티격태격 좀 수박 맛이 꿀맛이면 그게 수박이니? 이런 게 혹시 해피타임? 위험 있는 모습에 와 신나게 술 한잔하고 있는데 안 돼요 아버지 형부 아버지 아직 술 드시면 안 돼? 아 우리 약주인데 아이고 소리 웬수야 웬수 스타들의 웃음만 발, 재미만 발, NG 스페셜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니 그중에서 그렇기나 저기 글로리아에서 여인들 택시 업어주는 거 참 그런 거 참 필수죠 필수 포스 정말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갑니다 할까요? 네 우리도 합니다 합니다 아무도 업어야 됩니까? 해동면 업어질 거야 해동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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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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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어질게 업어질게 저쪽까지 야 진짜 가볍다 포름아 진짜 가볍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드라마를 너무 해보고 싶어거든요 오늘 가을 동안 가을 동안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아시잖아요 나 송승호 오빠 오빠 어 은서야 오빠 나의 재회사 너랑 은서야 갑자기 왜 그래 오빠는 너무 힘들어 못 버티겠어 안 돼 은서야 버텨야 돼 오빠는 못 버티겠어 은서야 그러면 안 돼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은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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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야 아따로 가지 말라고 좀만 더 버티라고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